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와닿은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핵심 문장과 그에 대한 이야기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읽기 편하고요. 쉽고 빨리 볼 수 있고 이 속에서 정말로 배워야 할 삶의 질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저에게 이 중에서도 특별히 와닿았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사람 죽이기. 미운 사람을 대할 때는 칼이 아닌 떡을 써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죽는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가 말했다. 딱 두 달만 정성을 다해 떡을 해 먹이면 시어머니가 죽을 거야. 설마 떡을 해 먹인다고 사람이 죽을까? 의심이 생겼지만 밑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온갖 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떡을 올렸다. 무슨 일인지 내막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태도와 정성에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두 달 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쨌든 두 달 동안 정성껏 떡을 해 먹인 것은 사신이므로 시어머니가 죽을 게 아닌가. 며느리는 헐레벌떡 점쟁이를 찾아갔다. 제발 저희 시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점쟁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미운 시어머니가 죽은 것이야.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희망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운다. 기운 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오른다. 그래야 달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자. 납비가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그리고 작은 등불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그는 낯선 집의 헛간에 여장을 풀었다. 납비는 나귀와 개를 한쪽 구석에 잠재워놓고 등불 밑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꺼버렸으므로 할 수 없이 장을 청해야만 했다.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여우가 나타나서 그의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낙이까지 물고 가버렸다. 날이 밝자 그는 등불 하나만을 지닐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나야 했다. 이웃마을 어기에 일어났으나 사람의 그림자는 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약탈과 살인을 자행했던 것이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다. 만일 전날 밤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도적대에게 발견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우가 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짖어서 도적대를 부르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또한 사자가 낙이로 물고 가지 않았더라면 낙이가 소란을 피워 역시 도적대가 쳐들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소유했던 것 전부를 잃은 덕분에 도둑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일로 인한 라삐는 다음과 같은 질의를 깨달았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행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자, 지금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하면 가장 쉬운 일조차도 기도로 대신하는 사람이 많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살만하게 해달라는 바람은 기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 마을에 소문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와 함께하는 조찬 기도는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아침마다 부자의 집에 모이는 이웃들의 숫자는 부자를 포함해 5명이었다. 그런데 각각 접시에 담긴 생선의 숫자가 달랐다. 세 사람은 접시에 생선이 한 마리씩 담겨 있었다. 그런데 부자의 접시에 두 마리가 가장 가난한 이웃의 접시는 비어 있었다. 부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이루어갈 양식이 없어 굶고 있는 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자의 기도는 경건했고 그 목소리는 간절했다. 신께 저 가난한 이웃의 빈 접시를 채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하지만 부자의 기도가 끝나도 여전히 가장 가난한 이웃의 접시는 비어 있었다. 접시가 계속 비어 있을수록 부자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다. 정성이 부족해 신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부자는 자신의 기도에 신께서 응답할 때까지 결코 조찬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끝났을 때 부자의 접시에는 두 마리의 생선이 가난한 이웃의 접시는 비어 있었다. 진짜 기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죠. 저도 기도기인이지만 이런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당장 다음 주 복권에 희망을 건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과 같다.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 있다. 한 남자가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결제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복권에 당첨되기만 한다면 한 번에 해결될 텐데.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이 제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발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부지런히 기도를 드렸지만 번번이 당첨되지 않았다. 내일은 꼭 될 거야. 내일이 왔고 또다시 하루가 지났지만 그대로였다. 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다시 기도했다.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년이 넘게 간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했다. 사랑을 아들아. 먼저 복권부터 사거라. 실천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천. 실천. 허수아비의 앉아본 새에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생각이 있을 뿐이다. 어느 젊은 작가가 마크 트윈을 찾아와서는 자신이 점점 작가로서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마크 트윈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도 그런 감정 때문에 두려워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마크 트윈이 대답했다. 딱 한 번 있었지요. 글쓰기를 시작하고서 1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문득 내 능력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왔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쓰기를 단념하셨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이미 그때 이미 나는 유명해져 있었는데 말이오. 밝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주위에 켜있는 불을 꺼야 한다. 목사 세 사람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한 사람이 두친 교육에 말했다. 주변에 신도들도 없으시니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는 게 어떻겠나? 서로 완전히 속마음을 열고 자신이 져지는 죄를 고백해보세요. 나는 말이오. 돈이 무척 좋다네. 하지만 빈약한 목사 월급으로는 사고 싶은 것을 모두 살 수 없어서 헌금 바구니에서 돈을 쓸 척한 적이 있네. 두 번째 목사가 말했다. 서로에게 정직해보자는 거니까 나도 털어놓겠네. 나는 도박을 질겠다네. 나는 모든 돈을 걸어야지 직성이 풀린다네. 야구나 축구 경기, 특히 경마를 제일 좋아하네. 세 번째 목사는 잠잣고 침묵을 지켰다. 한참을 기다리던 두 친구가 그를 칙을 했다. 우리는 모두 죄를 고백하지 않았나? 그는 이제는 자네 차례일세. 자네가 저지는 죄 중에서 가장 용서받기 힘든 게 뭔가? 드디어 그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내 죄는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것일세. 벌써부터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지는군. 그러니까 이 비밀을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 순간 끝난 거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정말 입조심해야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만족에서 온다.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현실에서 온다. 행복은 멀리서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현실의 생활 속에서 만족을 발견할 때 비로소 보인다.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내가 라비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다. 라빈님 저희 집은 좁은데 아이들은 많습니다. 또 옆에 내가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냥은 가지고 있어? 물론입니다. 사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유대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냥을 집 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다음날 또다시 사내는 라비를 찾아왔다. 라빈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악처이다 아이들 그리고 사냥까지 이제 틀렸습니다. 닭을 기르고 있어? 물론입니다. 닭을 기르지 않는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닭을 전부 집 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다음날 또다시 사내는 라비를 찾아왔다. 라빈이 이젠 정말 끝입니다. 아내에다 아이들 그리고 사냥에다 닭까지 열 마리입니다. 이익고 라빈가 말했다. 그렇다면 사냥과 닭을 원래대로 밖에 내다 기르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시오. 다음날 사내가 찾아왔다. 하룻밤 사이 혈색이 좋아진 사내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라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과 닭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라빈님께 천본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우리 집은 이제 궁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요람과 무덤은 항상 사람 가까이 있다. 희망과 절망은 항상 당신 가까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다. 사막이 더위는 살인적이었다. 더위에 지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거라. 곧 마을이 나타날 거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한참을 걷자 저 멀리 공동묘지가 나타났다. 아들은 불길한 생각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 봐요. 공포에 떨고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힘주어 말했다. 아들아 힘을 내거라. 묘지가 있는 것을 보니 가까운 곳에 분명 사람들의 마을이 있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들은 묘지에서 절망을 보고 아버지는 묘지에서 희망을 봤다.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규모가 제법 큰 회사에 사장이 있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자기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기는커녕 본듯 만듯 지나치곤 했다. 사장은 늘 그 직원이 눈에 거슬렸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사장이 그를 불러세웠다. 나는 당신에게 일과 돈을 주는 고용주였세. 그런데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것인가. 사장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일한 만큼만 주시는데 왜 제가 사장님을 존경해야 하나. 그럼 내 재산의 4분의 1을 준다면 그때는 나를 존경하겠는가. 똑같이 나누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사장님을 존경해야 합니까. 똑같이 절반을 준다면 그렇다면 사장님과 제가 대등해지는데 왜 제가 사장님을 존경해야 하나요. 직원의 말에 점점 화가 난 사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전 재산을 준다면 그때는 나를 존경하겠군. 천만에요. 그때는 사장님과 제가 마주칠 일이 아예 없겠지요. 이런 좀 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죠. 돈만 많으면 그냥 다 존경을 해버리죠. 사실 돈은 그냥 그 자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데 말이죠. 4명의 대학생이 안식일에 놀러갔다.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날도 학교에 가지 않고 놀았다. 그리고 교수님께는 깊은 산속에서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고칠 수가 없었다고 거짓말하기로 입을 맞췄다. 학교에 갔더니 교수님이 물었다. 너희들 왜 수업에 빠졌니? 산속으로 놀러갔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는 아무렇지도 안타는 듯이 태연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제 시험을 치렀어. 너희들 시험을 봐야 한다. 그리고 4명을 먼 자리에 각각 앉히고 백지를 주면서 말했다. 시험 문제를 낸다. 어느 바퀴에 펑크가 안 났었는지 써라. 쓸데없는 잔머리는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개에게 간류가 좋다는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간류를 매일 개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개가 싫어하자 억지로 개의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끼고서 턱을 벌린다운 목구멍에 부어넣었다. 어느 날 그만 버둥대던 개가 간류통을 쓰러뜨려 간류가 바닥에 엎질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개는 바닥에 엎질러진 간류를 혀로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때서에 비로소 개가 싫어했던 것은 간류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았다. 우리의 방법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짤막짤막한 이야기들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설명드리면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가격은 12,800원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면 꼭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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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